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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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1969년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설계와 건설, 운영,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단기간에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도로계획부터 건설, 운영과 관련하여 탁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계획, 설계 단계부터 입찰 계약 및 건설,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도로 프로젝트의 전생의 주기를 아우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오랜 도로사업의 경험에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분야별 디지털 시스템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BIM, 건설관리 시스템, 작업장 위험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매니징 솔루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잔대교량부터 장대터널까지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업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설계와 건설에 있어 다양한 표준과 지침, 시방설을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대한민국 도로사업의 표준입니다. O&M은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한 고속도로 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도로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4,000km가 넘는 고속도로의 요금 순환 및 관리를 위하여 인력 수납차로부터 다차로, 무정차, 자동 수납차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업 시스템을 고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PMS 등 도로 O&M의 IT 기술을 접목해 도로 시설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GIS 공간 정보 및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영상을 분석하여 AI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포장 파손을 감지하는 포장 파손 자동 조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다수의 교량을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BM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구조 시설물의 디지털 진단으로 도로 운영자가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사각지대 없이 시설물의 노후화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터널은 관리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터널 관리센터는 터널 내 사고 및 시설물을 터널을 집중 관리하며 사고, 자동 감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휴게 시설을 운영해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가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 안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관리에도 IT를 접목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ITS를 기반으로 통행정보, 정체정보, 사고정보를 수집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신속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 없는 미래도로를 만들기 위해 자율주행, 군집주행, CITS 등을 테스트하며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정차 다차로 톨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맞춤형 톨링 컨설팅 및 시스템의 구축,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PPP 사업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전문 분야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한 법률, 정책, 제도 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PPP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통해 국내외,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들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금융 조달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도로 PPP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PPP 사업에도 참여 중입니다. R&D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구속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은 분야별 우수 인력과 최첨단 시설을 완비하고 포장, 구조, 안전, 환경 및 교통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역사한 도로주행 상황을 구현해 자율주행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교통상황 분석 및 운전자 행태 분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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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도로를 만듭니다.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도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 등 5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도로공사의 시계는 전 세계를 아울러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우리는 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네요. 여러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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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